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오늘 2평선 특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감시간 가볍게 브리핑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했는지 몰라도요. 기간이 전일 1조 3천6백억을 매도했다가 오늘 1조 3백억으로 갑자기 매수를 강하게 해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요 신고가 추가로 강하게 가는데 기간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도 1,113억으로 같이 매수 해 줬습니다. 코스닥도 140억으로 외국인은 매수해 줬습니다만 기간은 2천억 가까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 최근에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의 선물에 동향이 이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3월물 2만 1천5백 개학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외국인이 도합 1조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다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매수로 전환한 현대는 아무래도 미국 영향이 좀 있겠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에서 민주당이 두석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 상원 하원 전부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고 아 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 아 민주당 이제 당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 이라 그러고요. 또 블루 웨이브라 그럽니다. 파란 물결이 다 이겠죠. 자 그 부분은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반독점 규제라든지 증세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증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니까 0.61%로 나스닥은 바라겠습니다만 추가경기부양책을 더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금리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우존스 양호한 1.44% 상승이고 국제유가가 전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적으로 감산하겠다는 발표 이틀 전에 나오면서 50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양호한 상황으로 감으로서 정류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시게 된다면 장중에 강세가 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03%로 하락 전환 됐고요. 나스닥도 상승세 이제 많이 반납한 0.12% 상승입니다. 자 여기 1봉 인데요. 1봉을 보시게 된다면 다우존스는 전일 강하게 좀 올라왔으니까 적당한 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구요 나스닥이 조금 20일을 훼손할 듯 말듯한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해 버린다면 나스닥은 60일 권역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추가로 상승을 좀 강하게 해야만 미국도 강세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유럽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만그만 하던데요.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죠. 영국이 0.52% 하락 중이구요. 프랑스 0.1% 상승 중이고 독일도 0.35% 상승 중이니까 유럽은 현재 크게 무리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오늘 전기전자 상당히 강세 보였고 자동차 섹터 자동차 부품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LG와 아까 같은 종목 여러분들 잘 보자. 뭐 키맞추기 양상으로 삼성 SDI가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 못 갈 이유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LG와 오늘 8%대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철강 오스코 현대자철과 같은 종목도 양호 그리고 조선주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도 양호하게 마무리된 상황 자 증권주도 지금 현재 삼성 정권 그리고 키움 정권과 같은 종목들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니까 아무래도요. 그리고 조금 주춤했던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반등 시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추가하러 가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강하게 상승한 이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나중에 나올텐데 2평선 21 2평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하러 가는 것이 지극히 정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강세를 보이니까 일단 주춤하면서 스톱을 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인근으로 강하게 왔습니다만 이제 내일 상황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상승을 21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다시 쳐져버릴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번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평선 삼성전자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미라클 자 오늘 종목 상담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그 종목으로도 오늘 2평선 강의 한 부분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자 2평선 이동평균선의 약자입니다. 닥터케의 세팅은요. 자 색깔별로 여기 나와있는데요. 자 빨간색 5일선 그 다음에 연두색 21선 그리고 분홍색 31선 회색이 121선 그리고 검정색이 241선입니다. 자 5일선은 단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일, 60일 정도가 중기로 하긴 20일 좀 그렇겠네요. 자 60일, 120일 정도가 중기 그리고 240일 장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름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눈 것은 큰 의미 없고요. 자 일단 2평선이라는 것은 정의는 그렇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특정 기간, 5일이면 5일 20일이면 20일 동안의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 2평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 2평선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요. 자 좀 길게 놔보면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곳에 수렴하게 되면 이렇게 퍼지는, 확산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또 확산을 했다면 다시 뭉치는 수렴의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수렴 이후에는 다시 또 확산. 그렇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곳으로 뭉치는 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확산을 하면서 방향을 크게 나타내면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확산을 하고 다시 수렴, 확산을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2평선의 중요한 부분은요. 배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워낙 지금 삼성전자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이 평선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된 것은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배열이 된 것은 정배열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정배열이 나타나죠. 그와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역배열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단기적으로 역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배열로 단기, 중기, 장기, 이 평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루다가 중간에 대체적으로 모이는 수렴 과정을 가지다가 전환됩니다. 역배열로 어떻게? 자 이제는 여기를 주목하시면 돼요.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역으로 장기가 위에 위치하고 중기, 단기가 이렇게 역으로 배열이 형성되는 이 부분은 역배열이라 합니다. 자 역배열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 역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는 약간 혼조세 중간에 막 뭉치는 수렴을 하게 된다면 혼조세를 이루면서 이렇게 박스꾼을 이루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겠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 지금 벌써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다가 정배열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막 받다가 혼조세인 배열이 없는 이런 혼조세를 거치다가 재상승하지 못하면 이제 거꾸로 배열이 놓아지는 역배열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대체적인 주가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더 성질까지 말씀드리고 세부상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배열 중에 이렇게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수렴했을 때는 이격이 작다. 그죠? 이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크게 하다보면 이렇게 이격이 커집니다. 이격이 커지면 다시 이격을 좁히러 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주식투자 쌍초보 탈출 팁 1이 뭔가 하면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돌려내는 초입에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격은 어떨 때? 자 여기를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하락하는 추세를 여기 구간 정도가 돌려내는 시점이죠. 그리고 배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돌려낸 듯 해도 아직까지 정배열로 다 완전 돌려내지 못했으니까 정석적으로 정배열 초입인 여기가 퍼펙트한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평선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잘 잡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거든요. 매수 포인트로 잡아갈 때 정배열 돌려내는 시초 이격이 없는 21인근에서 매수하라가 첫 번째 팁이거든요. 우상량하는 우량주를 정배열 초입의 매수하라가 여러분들께 팁 1으로 제시하는 대전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 중이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돌려내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다 돌려내고 정배열 초입의 매수하라 이격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매수하라가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는 그러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수렴 이후에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세를 이탈해 버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가던 추세가 여기 60일, 20일 이탈하면서 이제 추세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후로는 매수를 자제해야 되고 매수의 구간은 여기서 이평선의 중요한 이제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가격의 특정 기간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거는 사전적 의미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평선을 밑에 깔고 있는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는요. 상승하다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구간에 가면 21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재반등하죠. 자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렸는데 상승 초입에 매수하라. 상승 초입에 매수 못했다면 눌림목에 매수하라. 그 기준이 되는 이평선의 지지가 이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평선을 밑에 이평선이 딱 인접한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매수 포인트까지 같이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매수 포인트는 전고점 돌파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구간에 아직까지 못 봤다 치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 자 그 이후에 이제 아 21일 훼손을 했어요. 훼손하면 어떻게 된다? 지지를 하던 21선이 훼손되고 아래로 하회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바뀐다? 지지가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올라가도 여기를 잘 뛰어넘지 못한 저항으로 바뀐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셀티론 헬스케어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 딱 여기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20일을 크게 무너뜨리고 내려왔는데 오늘 3% 인근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니 그 다음에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20일에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다시 추세 복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지지가 이탈되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등시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니까 그 다음 지지 권역인 60일까지 일단 밀리는 상황입니다. 60일에서 반등 나오고 20일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상황. 그 이후에 이격이 20일과 벌어지니까 이격을 좁히러 옵니다. 좁히러 와서 20일 인근에 딱 붙으니까 뭐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지 역할하면서 반등한다. 여기도 또 매스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한 상황들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이 평선의 특징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 평선이 나란하게 배열된 정배열 구간입니다. 자 닥터케인은 5만 5천원 권역에서 매수 가능하다 그랬죠. 자 121 권역에 지지권이니까 여기에서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면 21선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는 여기 부위에서 매수가 가능했겠죠. 요렇게 정거점도 돌파하는 여기가 포인트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하라고 제가 의견 드린 분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자 그 이후에 어디서 또 매수하면 된다고 의견 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1에 지지권에서 매수하면 된다. 그렇게 했다면 퍼펙트한 매매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수를 하기가 용이한 구간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아요. 자 매수해도 될 만한 권역인 것 같다. 1번 아니야 지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2번 남겨보십시오. 우석선수가 2번이라고 이야기했고 대체적으로 2번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종목상담 준비하기 위한 메모를 할 테니까 전 메모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유를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한석봉 어머니 버전입니다. 나는 떡을 쏠 테니 너는 글을 써보도록 하여라. 저는 메모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유를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종목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창서하는 것 같아. 웃겨. 확실히 장중하고 좀 다르죠? 딱히 원래 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장 끝난 마당인데 인상 쓸 거 없지 않습니까? 그쵸? 고점이다. 부담스럽다. 자 또 다른 분도 남겨보십시오. 큰 수익을 볼 수 없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뭐 벌어지면 어떻다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어지면 뭐가 벌어지면 쪼피로 온다. 뭐가 안 벌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고점이어서 매수하기 부담된 자리로 보인다. 볼링저밴드 상단도 이탈하는 듯 하고 있다. 떨어지면 담아야죠. 21인근 근처라든지 그렇습니다. 대략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격이 벌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격이 이렇게 붙은 상황에서 우리 수연님이 우리 수연님이 말했다시피 그쵸? 여기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좁히러 옵니다. 이렇게 좁히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매수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안하고 관망 중이다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좁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20일까지도 벌어져 있는데 60일 120일 240일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벌어져 있습니까? 자 그 말은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랠리하면서 코스피 시장 신고가 같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삼천시대 10만 전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하게 가면 좋긴 한데요. 조정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조금 이격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정석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11구간에는 보십시오. 이평선과 붙었고 그죠? 이격이 없는 상황이니까 자 수렴한다고 그랬죠. 한 곳으로 수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확산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정배율인 상황을 매수를 이격이 좁은 상황에서 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요. 이격이 이격이 별로 크지 않고 이렇게 너무 크게 봐서 그러는데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고 좁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나중에 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배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 완벽한 정배율은 아닙니다만 시장 상황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돌아설 가능성 높다고 이제 정석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상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배율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역배율을 하게 되면요. 뭉쳐져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꼬꼬라지면서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역배율인 종목을 하지 마라. 상승 전환 초입인 정배율에서 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답을 해 주셨고 이평선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게 이격이 벌어져 있다 이 뜻이겠죠. 너무 확산되어 있다 이런 말도 맞죠. 오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종목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상담한 종목으로 종목 상담을 하면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카페24를 6만3천6백원에 매수했다. 카페24 6만3천2백원 적당히 살만한 자리이긴 하긴 해요. 여기에서 매수포인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난 하락추세를 이제 돌려내면서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접근 가능 정배열로 여기부터 이제 돌아섰죠. 모든 이평선 밑에 다 있습니다. 정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강하게 장대양봉 세우면서 여기서 조금 추춤했던 여기 구간도 다시 돌려냈으니까 완전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법 조정 받았어요. 조정 받았는데 20일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20일이 지지 받으면서 반등 못에 가는데 조금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죠. 딱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딱 붙어서 5일과 20일이 이렇게 딱 붙어서 가는 경우 잘 없는데 딱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최적의 매스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돌파하는 지점 그리고 여기 눌림목 지점인데 같이 막 붙어가는 이 정도 여기 정도니까 매스 포인트 적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확산을 점점점점점 하려고 하죠. 위로 갈 가능성 좀 높아요. 위로 갈 가능성 높은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20일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지권이 이탈하면 여기 밑에 120일은 지지할 겁니다. 6만원 권역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예전에 부터 예전부터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면 제가 세팅이 별로 뭐 다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조지표도 볼링저벤트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이것저것 들이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거든요. 보여주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지지화 저항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정배율인 상승추세에서 매매하는 그 부분만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일의 지지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앞전의 지지화 저항을 보면요 그게 다 이평선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요.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여기가 이평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뀐 올라와도 튕겨 내려가죠 저항 다시 밀렸다가 올라가도 또 이평선 61인근에서 저항 이렇게 저항받던 권력인데 강하게 장대양봉에 장대거리를 세우면서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제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지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밀리더라도 여기 밑에 있는 권력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여기를 안 무너뜨리면 적어도 박수권은 유지한다 이겁니다. 박수권 어디에 박수권 일단 7만원 대략 7만원 정도 그리고 6만원 6만원과 7만원 사이에 박수권 이룰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지금 현재 지수상 이 아주 양호하게 강하게 가면 여기 중간정도 상태니까 7만원을 당장 강하게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라는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구요. 왜? 시장이 좋으니까 막 갔었어야 되는데 워낙 강하게 오른 이후에 그냥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위치한 모습을 보니 7만원 이상도 강하게 가기에는 현재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매수사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에서 여기 보면 자꾸 윗골이 달고 온봉으로 크게 무너지고 다시 반등하는데도 다시 밀리고 하는거 보니까 7만원이 강력한 저항이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밑으로 쳐져버리면서 6만원대로 밀리면 별로 좋지 않구요. 강한 상승을 통해서 7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 전환 상승 강하게 하는지 여부 챙겨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24만원 SK 25만9천원 목표치 이야기합니다. SK 25만9천원 선구님이 선구님이 기본기가 좀 탄탄한거 같아요. 질문하는거 보면 매수포인트가 대체적으로 양호해요. 이마트도 수익 잘 내고 있다. 그렇게 하던데 오늘 이마트도 강하게 갔죠. 그죠? SK는 여러 자유회사들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에 관련돼서 수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 인건부터 이제 하락한 추세 다 돌려내면서 상승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상승전환 이외에 21인건에서 지지하면서 강하게 정거점 돌파 정거점 돌파하는 여기 지점에 매수포인트를 가져갔으니 양호 양호 이제 제법 스트레이트로 연속으로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대형 우량주의 특성상 강하게 연속으로 올라오면 조정을 좀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대인 여기 30만 7천원 정도가 장대로 일단 보여지고요. 자 조정을 받을 때 은봉으로 크게 밀리면 이제 차익실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은요. 한번 가는 종목이 정석적으로 가기보다는 아주 아주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익절라인을 적절하게 상향시키면서 끌고가는 전략이 좀 더 유용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폭 그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 돌파 한 여기 지점부터 여기 폭이 한 절반 정도가 28만원권 정도니까 내가 익절라인 28만원까지 기다려버리면 너무 수익을 많이 토해낸다 싶으면요. 전일의 상승폭의 적절히 한 2-3% 정도는 내가 조정을 영인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내일 조정을 적당하게 받는다면 좀 더 홀딩 해보고요. 그렇지 않고 2-3%를 상회하면서 4%씩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차익실현 나도 시작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의 폭이 크면 클수록 나도 차익실현 하는 그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던져던 물량이 다시 나중에 2평선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2평선 2개월 좁히러 오는 조정을 보일 때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이렇게 팔았던 물량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적당히 줄였던 물량 20일 권역에서 양봉 쓰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추가 상승하면 무조건 고어죠. 추가 상승하면 고어입니다. 일단 30만 7천원에 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0만 7천원을 강하게 뛰어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만약에 30만 7천원도 뛰어넘는다면 이제 33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건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렇게 한번 추후 전략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정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스무스하게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조정 받아야 되는데 비교적 이렇게 받으면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리면 되지 않고 비교적 스무스하게 이렇게 밀리는 것이 삼성전자처럼 스무스하게 이런 조정이 베스트 조정이거든요. 그 조정받을 때 가격 조정받을 때 거래량 터지면 좋다 안 좋다? 거래량은 작아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 거래량은 뭐다? 상승할 때 강한 상승할 때만 거래량을 동반해야 좋지 하락하거나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은 터지면 좋지 않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린다면 캔들 거래량 2평선 주식투자의 3대 중요요소를 다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상승추세 그리고 추세 중에 매수포인트는 이격이 적은 구간 그리고 배열은 2평선의 정배열 초입에 매수하라 주식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에 매수세가 같이 동반되는 수급이 양호하다면 베리 굿 베리 굿 이게 주식투자의 다예요.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 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 여러분들 투자 승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아주 간단한 정석적인 기법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5만 5천원에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2평선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고 상승추세 진행 중에 여기 구간은 지지할 것이니까 매수 가능하다 했고 여기가 좀 빨랐다 친다면요 정석적인 구간 여기부터 20일 하고 인접한 모든 2평선 다 돌판 그냥 정석적인 구간에서 매수했다 치더라도 여기 위에 아직까지 상승추세 유지 중이니까 그죠? 잔기술을 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일도 이탈 안했으니까 어제까지 홀딩을 한다면 계속 수익 잘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매번 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다른 종목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반드시 돌려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잘하시는 우리 미라클 들어와 있는데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이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간략한 게 최고입니다 복잡 단안한 게 복잡 단안한 게 대강한 게 아니고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간략하게 간결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골프 키 보신 분들 좀 있죠 스윙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가 돌아갈지 모르겠다 스윙을 가볍게 돌려야지 강렬하게 막 힘들어하고 세게 치려고 안된다 이겁니다 경상도 사투리 나오네 그죠 개그 방송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뭐든지 힘을 빼고 그죠 심플하게 간결하게 탁 돌려야 잘 맞는 겁니다 그죠 이마트 근데 성구님은 매매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질문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 개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종목 많이 갖고 있는가 봐요 하기사 저도 지금 현재는 전략상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저도 보통 서너 종목밖에 안 가지고 가고 있는데 퍼뜨려 놓고 있습니다 쫙 퍼뜨려 놓으면요 순환매 양상으로 그냥 촥촥촥촥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 투망던지듯이 그냥 쫙 투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낚시는 잘 안 해봐가지고요 어쨌든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쫙 뿌려놨다 이겁니다 그죠 이마트 눈이 나빴어요 김케이 우사상님을 소개로 들어왔다 너무 어려워요 영어가 아시안 아시아 나이스 86입니까 아시안님 반갑습니다 야릇한 스윙 아이우 웃겨 르르르 님이 아모레쥐 56,000원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가보죠 이마트 닭튀깨이가 중장기로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마트 오늘 날라가 버리더라구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축세가 살짝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만 돌아가자 뿅 자 이게 추세를 딱 무너뜨리면서 그죠 보고 있었어요 아 이제 추세가 좀 무너지려나 최근에 음식료도 좀 그렇고 매수관련이 강세보이도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 이마트 좀 흔들리려나보다 이제 좀 조정받으려나 하고 가다가 갑자기 퍽하고 갑니다 손 못 대는 거거든요 계속 안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럼 매수포인트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이평선 짧게 여기 구간만 보면 여기 무너지면서 20일 60일 다 무너지면서 튕겨 내려가는 것이 정석인데 정상인데 이거 강하게 뛰어넘어 버리죠 베리 굿인 상황입니다 15만 5천원 그러니까 잘한다니까 여기서 샀다면 베리 굿 여기서 사도 베리 굿 본인이 산 가격대 굿입니다 잘해요 잘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요 지금 장대양봉으로 8% 띄우니까 던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낼 때 장대양봉으로 뛰어넘으면 좋죠 거래가 예전보다는 좀 섰어요 지금 완전 믹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평선 캔들 거래랑 이평선 주식투자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 지금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평선 하고 여기 평소에 거래량보다 섰잖아요 굿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여기 평소 거래량보다 강하게 세우면서 저항을 돌파하고 양봉 서니까 베리 굿 이러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 더 있는 겁니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월봉으로 간략하게 봐도 18만원대까지 정도는 아 여길 돌파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여기 위에 보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상황이니까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또 조금 올라가다 저항받고 또 조금 올라가다 저항을 받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의 상황처럼 저항을 적당하게 받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야 좋은 것입니다 여기 이마트의 경우에는 제법 강하게 가고 조정도 좀 받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죠 이런 추세 복귀된 상황입니다 현재 양완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부터 꺼도 되고 추세선 대략 꺼보면 이라는 추세로 만약에 밀리더라도 여기는 지지하면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큰 폭에 은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조정받으면 별로인 상황이고요 아까 삼성전자의 상황처럼 적당한 조정을 받고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승 오늘 강한 상승 추세 복귀의 모습이니까 양호 목표치는 18만원 권대 첫번째 목표치는 18만원 권대 정도를 노려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오늘 기관에 쌍크림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마트 웬만하면 집에 근처에 다 있죠 우리집 근처에도 이마트가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사람이 터져나가요 사람이 터져나갑니다 이마트 자 롯데마트 우리 번가 근처에 있는데요 그렇게 터져나간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마트 이마트나 신세계 정용진 그쪽 부회장 그리고 좀 젊은 최근에 회장들 CEO들이 있는 회사들이 좀 혁신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도 그렇죠 그 다음에 LG그룹도 그렇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세계 그룹 이쪽도 신세계하고 이마트 증여하면서 차세대 차세대 회장에게 물려주려는 그런 보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는 아직까지 젊은 젊은 쪽 회장이 다시 맡아 산다기 보다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워낙 고령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혁신적이진 부분에서는 다른 유통사보다는 롯데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마트 상당히 양호한 호름을 가고 있으니까 홀딩 가능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암울의 취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감히 그분들의 마인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나타나는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울의 취 일일 5만6천원에 매수했다 자 성부님이 슈퍼챗 만원으로 땡큐 자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요 스윙 얘기하니까 웃겨요 자 룰루님 언제 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테일님이 고바이오 랩 눈이 나빠가지고요 이거 제가 탭을 보다가 탭보다 이거 핸드폰이 조금 가까이 두기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 거치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글자가 조금 고바이오 랩 4만2천8백원에 매수했고 목표가 우석이 꽁이 무슨 간단한 수수로 하러 간다 그러던데 흐 자 레기도 왔고 화면을 크게 보여달라 오케이 너무 작다 어젠가 거젠가 샀다 알겠습니다 크게 고객의 요구에 발맞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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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 정도 샀다면 뭐 지금 아 이제 돌아서기 직전이죠 돌아서기 직전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던 게 신세계 신세계가 신세계가 저렇게 돌아서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완벽하게 돌려냈고 지금 아 상승추세 완전 초입입니다 자 그래서 아 아 지금 이제 아 추세 전환하려는 초입이니까 뭐 매수는 적당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아 하락 하락 이후에 추세를 막 돌려내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박스권을 크게 이루다가 이제 돌아서려는 그런 초입이죠 그러나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도 5만9천원권 여기 앞전 고점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대략 6만원권 보면 되겠습니다 6만원과 6만3천원 정도에 여기 고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의 돌파가 과연 용이할까 한 번의 돌파는 잘 되지 않고 여기 가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거든요 볼린저 상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조지표의 이야기는 나오죠 오늘 진짜 액기스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열심히 보십시오 여길 넘어가려면 앞전 상황에도 볼린저 밴드 이탈하니까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오고요 자 이번에도 5만9천원 여기 권력으로 가도 한 번 정도는 대밀리지 않을까 첫 번째 목표는 5만9천7백원 그냥 러프하게 6만원권 정도를 정고점 인근에 저항을 받을 것이 다 라고 예측을 하고 6만원 인근 가면 일단 아까 이마트처럼 이렇게 양봉 강하게 빵 뚫으면 던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양봉 강하게 세우면 그냥 홀딩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아니면 은봉으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일부 차익실현 아까 내용과 동일합니다 차익실현 차익실현 할 때에 그 혹은 차익실현에 그 내가 어느 정도 강도를 할 것이냐에 그 결정은 적당히 밀리면 나도 조금 그렇지 않고 크게 밀리면 나도 같이 강하게 차익실현을 하고 다시 이제 추세선 돌아설 거기 때문에 2편선 돌아설 거기 때문에 그 지지권에서 팔았던 물량 재매소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승할 때고요 만약에 정황을 잘 넘어서지 못하고 오늘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밀렸죠 시장이 비교적 양호한데도 이 정도 흐름이면 흐름이 그렇게 양호한 건 아니에요 밑으로 밀리면 5만 3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단기 박수권 단기 박수권 이루다가 넘어가도 넘어가지 않을까 밑으로 크게 쳐지기에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지켜내기만 한다면 5만 3천원권 정도만 지켜낸다면 좀 더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밑으로 화해하기보다는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테일님이 고바이오 고바이오 랩 4만 2천 8백 테일님이 중장기로 잘 끌고 여기서 여기 권역 정도면 크게 중장기라고 말하긴 못하는데 여기 권역에 샀어요 자 오늘 6% 밀리면 가만들고 있으면 됐을까요 테일님 오늘 6% 밀리면 가만들고 있으면 됐을까요 현재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4만원권에서 마지막 돌파한게 4만원권에서 거의 3만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70% 넘게 올란거 아닙니까 그리고 윗구름 막타기 시작하면 뭐다 그렇습니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지켜봤다 치면 오늘 정도에는 조금 일부 차익실현 했어야 되지 않을까 6% 밀리거든요 자 정석적인 흐름이라면 내일 밀리는 것이 더 정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오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5만 5천원권 잘 지지를 하면서 다시 추가 상승을 한다면 더 홀딩 추가 상승한다 해도 일단 트러마키에 있는 구간 여기 여기 정도 구간 6만 7천원 8천원 구간은 일단 저항으로 작용할 거다 그보다 가장 첫 번째 저항은 오늘 오늘 고점 6만 3천원대 정도를 과연 반등할 때 뛰어넘으면 좀 더 홀딩 그렇지 않고 밑으로 강하게 5만 5천원 이탈한다면 차익실현해 나가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원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먹은 건 많이 토해요 이탈할 때 큰 폭으로 밀리면 큰 폭으로 밀릴수록 나도 차익실현 비중 느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HDC 관심있게 보고 있다 할만한 위치죠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고 자 이렇게 하락했다가 턴아라운드 하는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가다가 자꾸 조정받는다는게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여기 있는 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조정을 강하게 올라갔으면 조정을 이렇게 크게 받으면 좀 별로인 겁니다 조정은 적당히 받아야 된다 조정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등을 했는데 여기 장권에 크게 이전상황처럼 크게 안밀리고 옆으로 슬슬 슬슬 하다가 한 번 더 치고 가고 한 번 더 치고 가려다가 또 밀렸습니다만 앞전상황처럼 크게 밀리지 않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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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게 밀리니까 그 다음에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치 목표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선물세트네 오늘 기술적 분석 선물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원에서 만 칠백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700원 올랐어요 700원 올랐으면 여기 조정받은 폭부터 700원 계산해도 되고 그냥 적당하니 아 여기부터 올라간 폭 여기 밴드만큼 올라간다 생각하면 700원이면 11400원입니다 11400원이 어디냐 그렇네요 그렇죠 여기 목표치 여기 폭만큼의 여기 폭만큼 갈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갈 때 목표치 이렇게 산정하고 가는 거에요 뭐 끼워 맞추는 거 같아요 키워 맞추기 아니에요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 많이 나오면 뭘 어떻게 해라 그렇습니다 목표치 나온 이후에 이거 크게 봐서 작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목표치 달성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오일선 이탈하면 어떻게 해라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그렇죠 매도 아까 좀 전에 봤던 고바이오 랩 비슷하죠 이렇게 크게 밀리면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하기 쉬운 거에요 오일선 이탈하면 그러니까 차익시는 하락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밀렸는데 스무스하게 밀렸어요 크게 밀렸어요 크게 밀렸죠 반등은 하는데 여기 20을 못 지키니까 밀립니다 자 밀렸어도 밑에 이평선 이평선 뭐 이렇게 밑에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 역할이에요 지지 역할 그러니까 60일에 지지 60일에 지지 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이탈된 20일에 이평선의 장을 받으면서 튕겨 내려오죠 튕겨 내려왔는데 60일에 지지 그죠? 60일에 지지 20일에 장 60일에 지지 하다가 이번에는 20일 돌파하는 시도 이렇게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죠 자 똑같은 논리로 목표치 산정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정도 생각해 본다면 대략 천원 이죠 여기 폭만큼 천원 이에요 그럼 여기 돌파한다면 천원 만큼 다 한다면 12,500원 저기 정거점 똑 떨어지네요 똑 떨어집니다 여기 12,500원 정도 목표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강의는 아주 여러분들께 유익한 강의다 목표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평선의 성질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람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방송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요 녹방 끊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우선물 0.02%로 무너지고 있죠 그럼 이거 오늘 배운 거 한번 보자 이거죠 자 1봉은 일단 탄탄하게 이평선에서 20일 간드랑거린다 이거 빨리 강하게 돌파 직전 여기 상 이탈한 이평선 이평선 20일 이탈했는데 빨리 땡겨 올려야 된다 그랬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양호한 상황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20일 다시 재탈환하면서 장대양봉 그리고 거래 섰죠 그러니까 양호 양호 그리고 오늘은 전일과의 컴비네이션을 봤을 때 현재 강하게 오르고 전일 전일 강하게 오른 상황에서 지금 뭐 보압 정도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 하지만 더 추가로 가다가 조금 위꼬리 달면서 밀리는 것은 신곡과 권역에서 차익실현물량이라든지 이런 매물 압박을 조금은 선물의 상황에서 받고 있는가 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된다 이거죠 오늘 강하게 이렇게 밀리는지 여부 아니면 적당하니 그냥 아래 위꼬리 정도 달면서 적당한 정도로 조정 받는 것까지도 양호 그렇지 않고 더 세게 땡겨버리면 베리 굿 그렇게 진행되는지 미국 상황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목요일 신년들어서는 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께 야간 방송 종목 상담과 기법 강의 한다 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네요 그죠 장중에는 아무래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긴장이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되니깐요 조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니까 웃기도 좀 그렇는데 장이 끝나면 또 좀 달라집니다 계속 강의는 이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구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딱 듣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get y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about to get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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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bout to get ya